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면 흔히 말하는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지금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방식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2021년 새해 시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왔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얼만큼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앞으로 할 건지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기 위해서 칠판 앞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해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체중이 한 500g 정도씩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최근 한 2년 동안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71에서 72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72kg는 사실 저한테는 좀 덜 뺀 느낌이었다면 71kg 정도가 제일 좋은 컨디셔닝을 보인 상태였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체중 증량이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코로나고 뭐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가지고 훈련을 좀 게을리 했습니다. 증량이 안 됐다는 과정하에 작년 체중을 제가 보니까 작년 코리아 클래식 당시 피크위크 기준 평균 체중이 71.12kg이라고 완전 발가벗은 상태에서 공복에서 체크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자 일단은 다이어트 시작 지점 3월 1일 날 있던 게 최고 무게였고 80kg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3월 22일쯤 1주차 이제 시작할 때쯤에 시작을 해서 다이어트 4주차 돌입하면서 약 2.5kg 정도를 감량을 한 거죠. 저는 이제 한 달 기준 보통 2에서 2.5kg를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계획대로 잘 빠지고 있어요. 근데 목표 체중이 있죠. 목표 체중이 72.00kg 사실 코로나 때문에 훈련량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72kg까지 잡고 감량을 하면 현재 앞으로 5.5kg를 감량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예상 시기 대회 출전 시기는 7월 25일에 출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현재 기준으로 약 14주를 이제 앞으로 더 감량을 해야 되고 14주동안 5.5kg 아주 여유있죠. 일주일에 한 400g 정도를 감량을 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럼 400g을 감량을 하려면요. 체중 400g 뭐 체조성이 여러 가지지만 보통 지방을 뺄 테니까 지방 400g을 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제 5.57, 57g 하루에 한 57g, 60g 정도 빼면 되네. 그럼 하루에 57g의 지방을 뺀다고 가정했을 때 칼로리는 57g 곱하기 9죠. 9, 7, 63, 9, 5, 45 저는 이제 활동 대사량보다 500칼로리 정도를 더 적게 먹으면 됩니다. 제 활동 대사는 약 한 2,400에서 2,600 뭐 많게는 2,800 이상도 됩니다만 보통 제가 운동량이 그렇게 높지 않고 강도가 세지 않고 운동 시간도 길지 않고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 한 2,500에서 2,700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럼 저는 한 2,200 칼로리에서 2,000 칼로리 정도를 섭취를 하면 자동으로 빠지게 되고 현재 2.5kg 감량하는 방식도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뉴를 제가 흔히 말하는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이런 것만 먹지 않고 일반 식사 그리고 약간의 닭가슴살로 구성된 식단 그리고 랭킹닷컴 김치볶음밥이나 닭가슴살 도시락 이런 것들을 곁들어 먹으면서 감량을 성공적으로 아직까지는 해왔고요. 적어도 75kg 밑에까지도 이 방법으로 계속 감량이 될 것 같아요. 500칼로리씩만 줄이면 저는 일단은 목표 한 주차까지는 감량이 쭉 일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이어트를 이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바보입니다. 다이어트는 대회 3에서 4주 전에 완료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4주를 좀 더 서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고 500칼로리만 줄여도 되는 게 아니라 600칼로리 정도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보고 목표 체중까지 내려간 다음에 약 3, 4주간은 제 몸에 실험을 하는 주입니다. 대회 올라가기 직전에 2, 3일 가량 로딩을 하는데 저는 이제 3, 4주간은 로딩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3일 정도를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평소와 같이 줄여서 먹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하루 이틀을 다시 탄수화물을 늘려 먹는 작업을 3, 4주 동안 연습을 통해서 얼만큼 줄이고 얼만큼 많이 먹었을 때 컨디션이 제일 잘 나오느냐를 2주에서 3주간 연습을 하고 마지막 피크위크 때는 그렇게 제일 잘 나왔던 방식을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작년에 이런 방식이었고요.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서줄러서 한 달 전에 완료하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2, 3주, 최소한 2, 3주 이상은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뭐를? 컨디셔닝을. 그러면 이제까지는 그냥 거시적인 플랜을 얘기한 거고 그럼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영양 구성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저는 그냥 계산하기 쉽게 갈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2,000 칼로리를 먹는다고 싶게요. 사실상 비슷합니다. 자, 2,000 칼로리 먹을 겁니다. 하루. 그러면 단백질은 사실상 고정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고정입니다. 지방은 20% 어디에? 여기에. 여기. 전체 섭취 열량의 20% 그러면 약 400 칼로리를 먹게 됩니다. 단백질은 150g으로 고정이죠.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데 저는 맥시멈이 저는 150g이라고 생각을 하고 150g 정도만 먹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드셔야 될 분도 있어요. 키가 되게 크고 근육이 많은 분들. 이거보다 더 적게 먹으셔도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어쨌든 150g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맥시멈까지 먹습니다. 그럼 600칼로리와 400칼로리 나머지 이제 1000칼로리를 탄수화물로 섭취해 주시면 되고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니까 250g 이 줄여서 먹는 그런 맥크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이렇게 그럼 먹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먹다가 이제 변화를 돼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탄수화물을 더 줄이고 더 줄이고 지방이나 단백질을 늘리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탄수화물 역으로 굉장히 높여주는 시기도 있습니다. 보통 저는 3일 저탄수화물 그리고 하루를 고탄수화물을 계속 반복을 하는 사이클링을 택해요. 3일 동안 150칼로리를 섭취를 하거나 200칼로리를 섭취하거나 줄인 만큼 다 더해서 하루에 몰아서 여기서 다 한꺼번에 섭취를 해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아 이때 전체적인 열량은 벗어나면 안 돼요. 얘를 줄인 만큼 어딘가는 늘려서 열량을 맞춰야겠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근육이 계속 감량 그러니까 글리코겐을 계속 고갈시키는 단계만 거치다 보면 내 몸이 기억하기를 근육의 크기가 좀 작아도 된다 용량이 작아도 된다라고 적응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적응하지 못하게 하루에 한 번씩 탄수화물을 충만하게 채워주면서 근육이 인지하기를 아 아직 글리코겐 용량을 줄일 필요가 없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팅이죠. 그리고 저는 치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리핀즈라고 얘기를 한다고 예전 영상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리피드를 하십니다. 리피드 그때 열량을 조금 더 늘려 드셔도 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 리피드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열량이 좀 초과되더라도 내 활동 대사량만큼 드셔도 무방합니다. 살은 찌지 않아요. 근데 이제 활동 대사량을 너무 웃도는 양을 먹었을 때는 초과적으로 당이 남으면서 혈액에 혈당이 좀 남아 넘치게 되면 지방으로 다시 합성될 가능성이 있겠죠. 열심히 뺀 지방들을 그렇지 않게끔만 리피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걸 넘치게끔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컨디션을 봐가면서 합니다. 보통. 이래서 너무 내가 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하루 3일에 한 번씩 또는 5일에 하루 이틀을 리피드 해주시면서 컨디션을 좋게 그리고 글리코겐이 너무 고갈돼서 몸이 다 쪼그라들어서 보디빌딩대에 걸맞지 않은 너무 마른 몸이 되지 않게 유지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다이어트하면 흔히 말하는 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지금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방식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설명드려봤고요. 제가 목표하고 있는 체중 72kg까지 이 방식으로 잘 빼서 멋진 모습으로 대회를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봐주시고 함께 다이어트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바디프로필이 됐든 같은 대회가 됐든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크게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나 운동이든 뭐든 개별성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원리가 있지만 개별성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뭐 이해 안 되시거나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관련해서도 후속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를 제가 이거를 못 지킬 때도 있어요. 물론 지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웬만하면 다 지켜요. 근데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의도치 않게 아니면 의도했던 폭식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저는 웬만하면 폭식을 하진 않지만 쓸데없는 거 먹을 때가 있다고요. 초과할 때도 있고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서 부족할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아 이거 못 했어. 저렇게 했어. 스트레스 받지 않다 보니까 결과물은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떠한 원리든 뭐 플랜이든 자기가 짜놓은 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벗어날 만큼 더 열심히 하고 남는 만큼 조금 여유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태도로 다이어트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도움되셨으면 어쨌든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구독하러 갈게요.